그건 너무 잘생긴 한데 짭조름하고 먹으려구요 여러분, 이 맛은 제일 맛있다 그 장소에서 매운 라면이 진짜 맛있네요 정말 맛있엉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의 맛은 이 맛은 매우 매운 라면이 그리고 이제 마저스에 고춧가루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저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에 넣어서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소스에 넣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소스에 넣어서 먹으러 가득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해요 소스에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베리맛 바삭바삭 달콤한 고추냉이 정말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오돌뼈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